인터뷰 이쪽은 저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잠드네 이렇게 하면 잘거같은데 그치? 근데 틀어먹고 자 틀어먹고 먹고 틀어먹고 자 디디 먹어야 안깨지 우리 아들 속눈썹이 진짜 긴거 아니야? 응 응 머리가 잘어울린다 응 엄마 손잡고 응 손잡아지 못해 나 진짜 나 좀 긁힌거 같아 나 조금 빨리 먹어 말 먹어 지한아 지한아 먹고 자 먹고 자요 냠냠냠냠냠 귀 만져줘 지한아 인상쌤 있는거? 아닌거? 인상쌤는거같이 보이지? 지한아 밥 먹고 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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